자 빈칸 중반부에 뚫려 읽고요 특별히 앞을 읽어야 될 경우가 없고 뒷만 보면 되는데 이 문제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저도 쳐줄게요 별표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지문은 전혀 어렵지 않았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잖아 혼자 먹으면 적당히 먹는데 둘이 둘 셋 혹은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많이 쳐먹어요 이런 얘기가 전체적인 주제죠 그렇게 푸니까 오답을 5번 이런 거 가는 거야 알겠지? 그리고 이 문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문제입니다 빈칸은 주제찾기야!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알겠지? 너는 내 제자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절대 5번 이런 거 갈 이유도 없는데 알겠어? 자 일단 주제찾기가 아니어서 별표도 하나 친 거고요 또 하나 별표 친 이유는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에서 선생님이 대상 잘 잡으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? 이 문제도 대상을 안 잡고 풀면 망해요 봐 형광펜 이 글에서 분명히 전체 지금 주제찾으라는 게 아니야 한 웨이터가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한 웨이터가 동사합니다 그 동사 부분에 지금 선택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빈칸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웨이터가 뭘 하냐고 이걸 물어본 거야 알겠니? 그럼 다시 어떤 웨이터인데요? 어떤 웨이터인데? Created customers 공객들에게 인사를 한 거지 With a question 이런 질문과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뭐라고 인사하니? 어서오세요? 뭐 이 정도 인사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인사했대요 What are we celebrating tonight? 오늘 밤 무엇을 축하해 드릴까요? 오늘 어떤 기념일이신가요? 되니? 느끼했니? 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웨이터가 1번 주문을 더 많이 받는다 비교 대상 볼까? 그렇지 않은 웨이터보다 가능하죠 너도 생각해봐 식당에 딱 갔어 웨이터가 오늘 무슨 축하 자리인가요? 무엇을 축하해 드릴까요? 이러면 평소 먹을 것보다 좀 더 많이 주문할 수도 있겠지 기분이 좋아지니까 가능해요 두 번째 어? 왜 갑자기 웨이터가 자주 외식을 해? 뭔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되잖아 오늘 밤 무엇을 축하해 드릴까요? 막 나가가지고 외식을 해? 말도 안 되지 근데 간다고 오답을 이런 거 세 번째 어? 이렇게 인사하는 웨이터가 기분이 나빠져? 이것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인사했는데 기분이 갑자기 왜 나빠져? 네 번째 음식을 더 천천히 delivered 갖다 줘? 왜? 오늘 밤 무엇을 축하해 드릴까요? 천천히 이상하잖아 그래 아까 가지 말라고 한 거 어? 더 많은 칼로리를 컨슘트 먹어? 소비해? 이거 먹는다는 얘기야? 웨이터가 왜? 그렇잖아 전혀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요 빈칸에만 집중하면 다만 이건 하나 이해하는 게 선생님 늘 얘기했죠 영어는 직선형이니까 빈칸 뒤에 한두 문장 남아있는 게 근거가 된다 그치? 근데 빈칸 뒤에 근거의 주체를 잘 보세요 대상 봐봐 형광팬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녁 식사를 특별한 일로 대우한다면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야? 고객이죠 다시 한 번 빈칸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웨이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? 빈칸 뒤에 근거는 웨이터가 빈칸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likely to eat more 더 많이 돼 먹을 거래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오답 5번 또 초반부 내용 때문에 5번 이렇게 간 거예요 빈칸의 주체는 누구야? 웨이터 웨이터가 뭘 해야 우리가 많이 먹을까요? 그렇죠 정답은요 1번 그치? 웨이터가 주문을 더 많이 받아야 우리가 더 많이 먹겠지 근데 23% 4분의 2 내 친구들이 그 다음에 10% 정도가 2번으로 이렇게 오답을 골고루 나눠갔습니다 알겠습니까? 제발 지문 전체 읽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빈칸에 집중하시고 하나 더 하는 얘기 아까 했던 거 대상 잘 봐 알겠지? 아 아 아 아 importe 아 아 돌아가 아 아 아 아멘